안녕하세요. 먹는TV의 보미다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깍두기 볶음밥이고요. 그 위에 제가 좋아하는 체다 치즈도 올렸습니다. 이거는 집에 양배추 쌈 만들고 남은 양배추 짜투리들로 만든 양배추 된장국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너무 추워요 갑자기. 음~~~ 치즈가 붙어가지고 맛있다. th o o ㅎㅎ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 아 View 을 글 șap 워 하 pars 조합이 바삭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삭아삭 랍랍랍 고춧가루 된장찌개 상당히 맛있으니까 배추든 양배추든 상관이 없네요 ledged by 음.... 음... 샌드위치 쑥쑥쑥쑥쑥 저는 먹방이 더 맛있다 그래서 이 먹방이 더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근데 뭔가 더 맛있어 여기서 먹방을 꺼낼까 그쪽은 먹방이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내가 먹방은 그것이 더 맛있어 쫄깃쫄깃 이번엔 파슬리 치즈가 너무 맛있는데 치즈가 너무 잘어울네요 굴대, 닭다리, 닭다리 돼지 토마토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이런 레지랑 같이 먹어야지 다 먹어요 정말 맛있어져요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졌어요 너무 맛있어졌어요 저는 아직 이렇게 먹은 게 너무 맛있어서 음 음 짜장 좀 더 맛있어요 그릇이 들어간다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과 함께하는 영상이 많으니 안녕하세요 이거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 잖아요 음~~ 아~~~ 으음~~ 난 너무 맛있다 저거 골라보는 장바구니 먹da 진짜 맛있다 주인공 바삭하니 치즈가 매콤하네요 치즈가 다 먹으러 나왔어요 치즈가 다 먹으러 왔어요 치즈가 다 먹으러 왔어요 오징어 고기 오징어 고기 고기 미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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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짤함께 짭짤함으로 HN 음료는 알기로 했어요 김치 너무 굳이 오늘은 경건이 kingdoms에 있는 것 같다는 거에요 너무 맵다 코코넛 화이트 마지막에 고춧가루 파김치 매콤한 맛 이 맛은 왜 이렇게 먹지 않나요? 진짜 맛있지 않나요? 삼겹살은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먹었지만, 잘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요 요리는 너무 맛있었답니다 ists끝이 많이 먹었을때 맛있다 저는 게다 정말 맛있어요 조금 더 맛있게 먹으니 조금 더 맛있었어요 오늘은 게다가 쪼그마스рат이랑 랜 customization 랜ゆijia 랜 랜 랜 랜 랜 랜 랜 너무 흥on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해요 김치볶음밥도 맛있는데 깍두기 특유의 아삭아삭함 때문에 이것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는 함께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